마직스 서버를 바꿨죠? 로우 바운서버 RS-1020D 교체 한번 해볼게요. 기대서보다 더 빠르던데요? 맘에 들어요. 컴퓨터 서버를 조합시다. 컴퓨터 여행을 얹어iche. 철저에 가고 있는 레이아딸에 부른다고 했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즈엑스입니다. 엄청나게 1년 정도 못 고르셨지만 마즈엑스가 나온 지가 2년 정도 됐거든요. 앞으로 3년, 4년, 5년, 7년, 8년도 가고요. 계속 인기를 유지한다면 10년도 갑니다. 10년간은 차 없죠. 중간은 원래 신시기 방식의 차인데요. 부품 공급이 딸려가지 못했던 그 차하고는 약간의 차가 있습니다. 얘는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. 15년 넘습니다. 폭로레이싱 자신앞과 함께하겠습니다. 오케이!